안녕하세요. 잘 되겠다! 미쳤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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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얼파 감독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일라는 조직과 시스템과 집단과 개인간의 관객 추돌을 그린 영화입니다. 한 개인이 조직, 집단, 시스템을 벗어나서 험난한 여정을 그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락은 장르로 따지자면 본격 SF 얼굴 대장치 액션 블록버스니까 제 영화의 메시지가 흥미없어지면 얼굴도 쭉 즐기시기 바랍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요.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입소부 많이 내주시고 혹시 마음에 안 드셨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비밀일기장에 비밀을 승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걸 시도했고요. 시도를 많이 한 것들을 많이 경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기게 가능해 주시고요. 강동원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8개월 정도 동안 다들 엄청 열심히 고생하며 같이 갔으니까요. 신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불거리가 많으니까요. 신나게 즐겨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화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구현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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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많게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킹지윤 듣고 정우월 만세 얼굴 천재 한성우 네 이 얼굴 천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일랑 보러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열정을 갖고 찍은 영화니까요. 오늘 아무쪼록 재밌게 즐겨주시고 또 돌아가시는 길에 좋은 입성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운데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관이 베자뷰의 아주 급한 관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계속 여정을 하고 계시는 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 관객분들도 아마 꽤 많이 섞여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인낭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여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영화 보시고 혹시 마음에 안 들어서 집에 가서 비밀일기에 쓰셨다면 이거 뜯어서 찢어서 버렸어요. 마셔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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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열이고요. 네 네ери 아홉 teor,' cast sinon 고열이고요. ''29 변으로 만났다' 이 정부가 결 peuple이고요. 제이! 지혈! 지혈 7번! 제이! 지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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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번 지혈 18번 지혈 18번 제이! 제이! 지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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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과일도에 저 지혈 정상상 주인공 주인공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